다음은 전면에 살짝 퍼포먼스 느낌이죠 네 내가 이 점수에 있을 실력인가? 다 벌레들 같네 만심하다겠다 나도 한번 즐겨보자 그냥 뭐 열심히 한다고 될게 아니구나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했는데 베인 아이디가 941030 우리 원딜이 94하다 벌써부터 그냥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미드 가잖아 나는 나 근데 요네 처음에 칼바람에서 한번 해보고 이런거 이미 기싸움에 생긴게 아닌가 가버렷 칼바람에서 잘했다니까 믿어도 뭐 일종의 1대1 칼바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생각은 유연하게 하고 피할거 피해주고 초비식으로 가자 그래 응? 가버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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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아 나 존나 멋진데? 이게 요네인가? 진짜 존나 멋지네 응? 나도 내가 초비인줄 알았어요 어허허허허허 그건 아닌가? 에허허 아니 근데 이게 상대도 또 야스오가 딱 붙어 주니까 또 이런 장면이 나오네 어우 이상한 봐 오리아나 투패 이런거 했으면 이런 장면 안나오지 방금 여기서 그니까 서로 잘 받아줘 보니까 으앗?! 방송 욕심이 좀 심한거 같더라고 내가 아까 보는데 아아 으앗?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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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아쉽다 좀 잘했으면 했을거 같은데 일라오야 안온다잖아 왜 그걸 걸어 아니 몰랐지 펠 있고 풀 있고 궁 있는데 올줄 알았지 어? 야 나 궁이 왜 안써지냐? 야 뭐야 야 뭐야 아니 뭔 딜이야 이게 실버도 아니고 킬 먹고 던지는걸 여기서 보내 아니 뭐 우리팀은 킬 안먹고도 던지는데 킬 먹고 던지면 안됩니까 아 그리고 요네 처음이라고 심신비하게 뭐 어떤 그런걸 인정을 해줘야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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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야 아 최선을 다했는데 첫판이 그렇지 뭐 근데 이제 ㅅ된거는 그냥 첫판에 쳐발려야되는데 오히려 한번 쏠킬 또 따고 멋진 장면들 연출해내면서 첫판에 손맛을 봐버렸단거에요 그게 진짜 이 큰일이 나버렸달까 응? 네 문제가 아니지 않았을까 세판만 더 해보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1코어까지는 진짜 한 0.6초비였다 아 그래서 초비향 0.6% 첨가라고 했잖아요 약간 트러플같은거지 뭐 리드 뭐 한 2분 50초쯤 누구안한 2분 어 큰일 났다 응가? 야야야 나 어떡해 이거 아우 골뱃 프리치 고맙다 고맙다 그래 아휴 아 2분 50초쯤에 누구 하나 죽는다 했는데 그걸 안 하죠 응? 고지를 했잖아 카메라 들고 와야지 핫핸드 비불하게 가자 아 앗 아 Så 아 씹세 죽어 으악 으악 이제 안아도 된다 아 이거 돌아가야 되지 그냥 이거 줄 끊고 못가요 연애가 5초 동안 영혼상태가 돼서 육신으로 떠나고 그냥 좀 몇 초 떠나면 안됩니까? 그냥 그냥 해방 해방 으하핳 으하핳 으헤헤 으허헤헤 으허헫 이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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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팀 죽었냐? 어휴 내가 이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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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국뿔 달아오르고 조금만 찜찍함 칭착함 20 먹는다 야 이거 끊고 못가냐 그냥? 안 돼? 돼? 근데 점점 이제 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네 이거 정상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 나이에 요네 두판째 이 정도 보이는 거? 쉽지 않거든요 그중에선 최선이라고 봅니다 사실 두판 다 미드는 이겼거든 탑이 만약에 바뀌었으면 어땠을까? 정글이 바뀌었으면 어땠을까?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뭔가 깨달았어 진짜 이번엔 다르다 눈 뒤졌다 일로와 아니네? 잠깐만요 눈 좀 이상한데? 이게 맞나? 퀴즈 자 웃어 웃기긴 해 아니 근데 이게 왜 킬각이야? 피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네 어? 아니 뭐 뭡니까? 내가 궁 맞은 거 아니야? 피지 퀴즈 야 나 봤을 때 이거 첫판에 좀 흥한 게 이건 아주 큰 실책이다 첫판에 흥하면 안 됐는데 오 가득 너무 많아 이씨 해냈나? 잠깐만 잠깐만 지금부터 시작인가? 여기서 펜타킬 한다면? 가버렷! 전설의 시작을 한번 써보자 야! 어우 놀래라 어? 저 그냥 뺄게요 네 아니 이거 아니거든 이거는 아니 근데 이런 애들이 무서워요 알로야 더 해보자 재능 있다 이게 이제 진짜 무서운 말이야 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아니 근데 요네가 나 왜 이렇게 재밌냐 큰일 났다 너무 늦게 고기 맛을 알아버렸어 보통 젊을 때 이런 거 하고 나이 들으면 이제 특혜 오리아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나 근데 솔직히 첫판 두번째판은 잘했거든요 나쁘지 않았어 데스 좀 줄이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그래 오케이 요네 제드 진짜 힘듬 탈진들어예요 탈진 안 됩니다 제드는 탈진 안 되는데 내가 왜 탈진들어 그냥 쇼 앰프루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참 천천히 가봅시다 약간 체스 하듯이 한수 한수 그냥 좀 생각을 하면서 짱 X됐다 제드 좀 다르다 제드가 좀 이상한데 아니 근데 CS 뭐 아 아 아 아 어? 그래 이건 첫판 야스오가 잘못했다 왜 나한테 솔킬을 계속 따인거야 너 때문이야 네가 바람 불어넣어서 망했어 한 사람을 네가 망친거다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아 어떡하지 요네가 재밌는데 나 여러분이 뭐라해도 요네 안잡습니다 아크샷도 처음에 이랬어 원래 좀 배움이 좀 느린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미드 바뀌어도 못 이겼습니다 미드 하나로 안 돼 지금 미드랑 뭐 뭐 이렇게 뭐 묶어서 2대1 트레이딩을 해야지 미드 하나 바꿔서는 안 돼 견적이 안 나와 이거 그런 일 못 들었구나 아쉽다 이 스케일을 자꾸 막 좀 아 아까 누가 그래 이즈 비전처럼 생각을 하라 해가지고 그래 아 진짜 남탓을 하기 싫은데 자꾸 막 볼 수 밖에 없네 이게 아니 아니 어떡해 어 당장 급한데 어떡하냐고 뭐야 뭐야 왜 안 맞아 이게 아 이게 맞아 이게 콤보가 시작인데 아 이게 뭐야 어 어 어 오케이 아 르블랑이 왜 이렇게 잘 피하지 기분이 안 좋네요 예스 이거 이제 라인전 또 안됐는데 아니 그냥 하면 이길거 같은데 아니 근데 아크샷은 진짜 이거보다 더 했음 요네는 진짜 잘하는거야 처음부터 이거 첫승을 거두나 이거 Q 그게 안돼 에어번이 왜 안돼요 다 맞춘거 아니야 나 진짜 다 맞춘 줄 알았네 아 진짜 쟤는 왜 안돌아와 요네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자크 왠지 끝나고 나한테 욕할거 같아 미안하다 어 스턴 연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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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 연기 뭐야 아 좋았다 처음으로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바론은 진짜 잘 먹어요 저 한번만 아 이거거든 아 바론 치고 싶었어 진짜 혹시 신뢰가 안된다면 아니 아니 이거 아닌거 같은데 근데 내 이게 무한의 대급이 중요한가 난 중요해 일단 징크스 레드 뭐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아닌가 스탱만 채우고 한번 해보자 아 오케이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징크스가 위험했잖아 아 자크한 사람들이 원래 다 저렇더라구요 나쁜 사람이 없더라 아 왜 요네는 재밌는걸까 왜 이걸 재밌게 만들었어 ock 포ט 오오오오오 이거 뭐 잘 수 있어 val 징크스 징크스 좋다 아 이걸 플레이 메이킹을 해버리네 야 여기 르블락 있잖아 여기 어디갔냐 아 아니 이걸 펜타를 뺐네 저 혹시 바론 되나요 에휴 에휴는 진짜 차마 못 치겠다 내가 그렇게 차마 에휴는 못 치겠다 끝나면 욕 많이 할 것 같은데 자크가 그런 화려하기만 하노 실수가 없는 플레이 르블락 게임 이기는 법을 모르는 거죠 차라리 자크가 내 뺨이라도 때리면서 욕이라도 시원하게 해줬으면 4명 다 칭찬 주고 싶은데 뭐 아유 뭐 르블락 킬 먹고 하는게 없네 알고 계셨나요 요네와 자크는 같은 점수를 받습니다 르블락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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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블락 게임